직원들이 원하는 공개입찰 시행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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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행! 제1병원 이전반대 공개입찰 시행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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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행! 더 미안해서 제가 병원을 못 왔어요. 힘든 투쟁하고 있는 거 알면서 육아휴직을 어렵게 들어갔었는데 근데 이게 정말 마지막일 것 같아서 애들 급하게 맡기고 나온 날이 이런 분들만 계셨으면 우리 병원 빨리 좋은 모습 볼 수 있었을 건데 안타까웠고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. 오늘로 좋은 놀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다같이 웃으면서 한번 기다려보자고 감사합니다. 다 주위의 동료들 다 떠나고 조합은 갈라지고 병원 가도 사실 신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. 언제부턴가 마음도 불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원하는 공개입찰 시행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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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제! 시행! 회생법원은 제1병원 건물매가 공고를 즉각 중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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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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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행!